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니마니 광만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쌀국수가 생겨나서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해와역 1번 출구의 도보 5분 거리에 포로이라는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이거는 전보 쌀국수입니다.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고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통로하십쇼. 아, 이거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우와, 많다. impeda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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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뜨겁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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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뜨겁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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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